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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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세상은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이 다섯 가지 능력 영역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소유의 소율리데오 고구만을 위한 보금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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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같으면 적어도 6년이 지나면 한 6독이 되겠죠. 중학생이 된다면 8독 9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성교사님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이는 계속 이렇게 성경을 직접 읽게 했더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 6독을 했는데 말씀을 읽다가 거듭난 체험을 했다. 뭐 예수를 믿어라 얻어라 말을 안 했는데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 생애를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쨌든 읽도록 하고 묵상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수첩을 활용해서 주일 강단 말씀 본부 말씀 그 흐름을 잘 정리하고 핵심 선고를 암송하고 서보고 삶에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도록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것을 늘 체크해보는 그런 일을 할 때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아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때 부모님도 말씀 묵상의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정말 부모님이 깨달은 그 말씀을 아이들과 말씀 포럼할 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적용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나서 강단에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포럼하게 된다면 아 이 한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될 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기도를 생활을 해야 된다. 호흡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겠습니다. 입으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천천히 내쉬면서 기도하는 그 과정 호흡기도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반드시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아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는 그 기도 체험의 그런 것이 사일수록 믿음이 성장하겠죠. 기도할 때 내 생각이나 동기나 나의 기준이나 수준 다 내려놓고 언양에 따라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기도함으로써 흑암 사탄 지향을 막는 오직 그리스도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를 행하시는 오직 성령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 자주 말합니다. 393 기도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자주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이 393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 393 기도를 통해서 내 각인뿌리 체제를 바꾸는 그런 기도인데 이걸 아이들 말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오력 충만하게 하여서 학업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삼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구는 뭡니까? 이 구는 하나님 보호자의 배경을 이야기하죠. 보호자의 축복과 시고관 추월의 능력과 이수함 치를 살릴 말씀의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고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해서 나와 교회와 학업 현장에 전후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구에 대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은 뭡니까? 삼시대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CVDIP 그 비전과 꿈이 실현되는 학업 현장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나와 시대에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보급망대가 쉬워지고 2, 3, 7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이들이 매일마다 상부상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 아이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침 기도를 하고 낮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눈 감고 기도할 수 없다면 눈 뜨고 무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학업과 전도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보금이 증거되도록 문제를 수용하고 초월해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 내가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본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는 이제 집중하는 기도 강단 말씀을 잡고 오늘 내가 하루 학교에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거 친구들한테 전도했던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점검하면서 아주 평안한 시간에 자기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집중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 시공환 추월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부상 기도 말로 하면 어렵지만 아이들을 말로 풀어서 이걸 매일 좀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지도하고 같이 더불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는 잘 다니는데 중고 대학 올라갈수록 주일 출석하는 교인들의 자녀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갑니다. 머리가 커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지극적으로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강단 말씀을 놓고 내가 아빠가 느낀 이 말씀은 이렇더라. 엄마가 느낀 말씀은 이렇더라. 너는 어떻게 느꼈냐 하고 그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 잡고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항 가운데 한번 적용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만났을 때 지난주일 우리가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삶에 어떤 문제가 어떤 성취가 일어났던가 하고 아이들하고 만약에 그런 대화가 포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이들의 영이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전도와 성교를 실천하는 것 사실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 관계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굳이 말을 떼지 않더라도 내가 그 친구를 기도에 명단에 넣어놓고 계속 기도하면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그 아이의 무슨 좋은 일이 있다든지 혹은 또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할 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아이의 어떤 고민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하면서도 전도하고 성교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력입니다. 지력은 바로 지성 혹은 전문성 기능서 및 문화서 및 하는 용어가 전부 이 속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골로세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공부하는데 하나님께 내게 지혜와 명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타난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의 부자다. 왜냐 이 지적 재산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그걸 누가 뺏어간다든지 재난이 일어난다 하면 그 재물이 없어지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전문성 지적 재산은 살아있는 한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것을 유대인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서 늘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특히 시험치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강화를 해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원 과외를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한 달에 백몇만 원씩 가계 지출이 일어나고 연간 26조 정도 되는 사교육비가 지출된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대학 수능고사가 너무 어렵다. 소위 킬러 문항이 없애자 하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외우는 공부 그것은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는 것 그것 테스트하는 수능은 별 필요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누가 많이 이렇게 개발해 내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관건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아이 보내니까 내가 정말 힘든데도 혹시 우리 아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 때문에 사실 학원에는 그런 불안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내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필요한 보충 정말 이 아이가 필요로 한 부분이 뭐냐를 따져보고 그 아이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것이 좋겠다. 덮어놓고 자꾸만 학원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의대반이라고 하는 게 생겨 의대반 의과대학에 가는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르치겠다는 정말 이게 논센스입니다. 아이들은 의과대학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나중에는 고등학교쯤 되면 뒤로 나잡아집니다.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게 너무 싫어서 공부 자체를 치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단하고 부모가 잘 분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출신은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 달란트라는 것이 바로 재능이고 전문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버드대 가드너 교수가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아홉 가지 지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어적 지능 논리 수학적 지능 공간적 지능 신체 운동적 지능 그 다음에 음악적 자연탐구적 자기 이해 대인관계 실존 지능 이 실존 지능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아홉 가지 지능이 있는데 분명히 아이가 태어날 때 한두 가지 잘하는 강점 지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강점 지능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내가 그 아홉 가지 지능 중에 뭐 강점 지능이 있는지 내 탤런트가 탤런트가 뭔지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박물관에도 가고 전시에도 가고 음악회도 가고 야구장에도 가고 축구장에도 가고 다양한 경험을 시켜보면 이 아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좀 초등학교 때는 좀 이런 다양한 체험을 환경이 되는 한 좀 많이 해줄 필요가 있고 중학교 올라가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전문가를 만나서 인턴십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더 그 꿈이 실제화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할 때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공부 그것을 수능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공부에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가 그것의 세계적인 스카기인지를 이렇게 서치해가지고 그 교수 밑에서 가가 공부해야 되겠다. 스카이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야에 전문가가 누군가 그 교수를 따라서 학교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4년 동안 그 교수 밑에서 공부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가는 그런 정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학원까지 쭉 가면 세계적인 그런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책임감 인내가 필요하고 성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자기 계획을 중단기로 적어가지고 그것을 책상 위에 적어놓고 매일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과정에 대한 칭찬 격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절대로 남하고 비교할 수 없어 자기 형제끼리도 비교하지 않고 이 아이의 독특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격려해 줄 때 이 아이가 자신감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독서 습관과 창의성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독서를 권장해 독서는 물론 우리 강대에서 그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만 이 위인 연구 위인들의 자서전이나 정기나 역사적인 인물 탐구나 여러 분야의 책들 또 이 아이가 정말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의 책들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이 아이가 독서를 통해서 많은 분야를 시야를 넓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권 이상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역할 모델을 찾아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만나서 직접 한번 인터뷰도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이 역할을 이 역할을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는 이 아까도 말씀드린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사나 의사나 법률가나 이런 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거의 다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직업이 바뀐다는 것 직업이 선호하는 직업들이 달라진다는 것 창의적인 아이들을 누가 많이 내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정보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이렇게 남들처럼 자라기보다는 남과 다르게 하도록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아이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지력 지력 체력입니다. 체력 신명기 34장 실제로 보면 모 씨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세가 됐는데도 기력이 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체력과 건강이 뒷반침 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 좀 줄이고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는 균형 잡힌 그런 식사 아침 그러면 안 됩니다. 아침 반드시 먹여서 보내야 내 활동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늘 물통 갖고 다니면서 물을 마시도록 물을 많이 마실 적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30분 이상 땀 흘리는 그런 운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깊은 호흡도 중요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한 가지를 좀 선택해서 줄넘기도 좋고 배드민턴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자기가 이걸 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자기의 취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르치고 물론 다양한 운동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땀 흘리는 그런 운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도 아주 어릴 때 내가 기억해 보면 우리 가친께서 우리 바로 옆집에 교장 선생님 중학교 교장 선생님 계셨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늘 이렇게 논으로 산책하는 걸 보고 너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교장 선생님처럼 너도 운동해라 그래가지고 겨울에 내복 바람으로 우리 집 옆에 학교가 바로 있어가지고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운동장을 아버지가 막 오죽을 하니까 일어나기 싫은 걸 해가지고 내복 바람으로 돌았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운동장 돌았던 게 기초 체력이 됐더라고요 기초 체력이 됐더라고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운동을 요즘 뭐 아동 비만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래야 생체 리듬이 잘 돌아간다는 거 아침 6시 일어나기로 했으면 밤에 늦게 자더라도 반드시 아침 6시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게 이제 생체 리듬화 되면 그때 되면 눈이 떠집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초등학생은 9시간 중고등학생은 8시간 대학생은 7시간 정도 자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권장사항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개인차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는 것이 푹 수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잠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아이하고 합의해서 정해서 그렇게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니까 초등학생은 10시 이전에 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기도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간다면 허겁지겁 학교에 가는 아이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다 우리 유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체력을 키워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이 경제력은 우리가 올바른 헌금관 성교를 위한 재정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은 이 돈의 중요성 개념을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쳐줍니다 부모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아이들한테 자세히 알려준다는 겁니다 알려주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고객을 대하는 태도 사업할 때 자세 자금 관리하는 방법 어린 아이들에게 주식투자 또 창업 이런 것도 책을 읽어보도록 권고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경제력이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교헌금 같은 이 성교헌금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자기 행편되는 대로 이 헌금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어릴 때 다 할 수 없는데 적어도 11조만큼은 자기 용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로크 펠러가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너는 이 1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구비를 해서 드려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잘 실천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주일에 4달러 받을 때부터 이 11조 헌금을 실제하게 했는데 그래서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것도 11조를 제도를 했는데 하나님 축복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돈 관리 저축 습관 그래서 이 로크 펠러는 어릴 때부터 매일 금전출납부 즉 가계부를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저축할 돈을 감안해서 용돈을 준다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저축할 돈을 떼놓고 나머지를 용돈 쓰도록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요한 것이 13세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들어가는 중학교 1학년이 되겠죠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한다 잘 알려진 말씀인데 이 성인식은 마치 우리가 결혼식처럼 이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된다 해가지고 그 친척들이 전부 이렇게 회당으로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인다는 그래서 이 아이가 1년 동안 자기 비전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를 그날 다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축하한다 너가 어른이 된 거 축하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축하금을 주는데 보통 한 20만 원 이상 준답니다 그럼 1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면 2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 2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딱 이렇게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해놔 놓고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사회에 나갈 때 그 돈을 종잣돈으로 써서 사업을 창업하기도 하고 벤처기를 만들기도 한다는 실제로 지금 실리콘별이라든지 이스라엘에 가면 벤처기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들이 졸업한 후에 종잣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거침없이 이렇게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실패도 또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이스라엘이고 실리콘밸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정말 이 아이가 어른이 됐다 이제 너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라 하고 성의실을 하면 거창하게 친지들 모아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뿌듯해 하겠습니까 우리 손자애가 5학년인데 아버지 내가 지금 2년 후에는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 6학년 될 때까지만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그다음부터는 나를 좀 놓아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생이 독립하겠다는 거 독립하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것 좀 도와줘야 됩니다 중학교 학생이 되면 지금 자기 일에 자기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미래 산업의 주역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성교할 만큼 그런 돈을 좀 모아서 마음껏 성교사들 돕고 성교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AI와 관계되는 이 4차 산업 문화 산업 생명공학 우주공학 같은 거 얼마 전에 우리가 인공위성 수학 올렸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우주 산업이 굉장히 발전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에 대한 가치를 알고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어제 아래 신문을 보니까 고려대학교에 자기 이름을 내지 말라 해가지고 어떤 독지가가 630억을 고려대학에 이렇게 기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고려대학이 생기고는 그 개인이 그만큼 자기 학교에 기부한 적이 없다 하고 그렇게 신문에 직접 소개를 했는데 그분 이름을 밝히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소개한다 하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렇게 세 개의 부호들 그부들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아프리카 아이들도 돕고 환경도 돕고 그런 것들 정말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좀 돈을 벌어서 성교도 마음껏 하고 또 이렇게 아프리카 불쌍한 사람들 친구들 어려운 사람들 좀 도울 수 있는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부영건설의 이부영 회장이 자기 고향마을에 자기 어릴 때 정말 가난했는데 그 고향마을에 280포가 되는데 2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그 1억 정도를 가가호 다 나눠줬더라고요 그 한 1400억 정도 사람 동창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기부하는 문화 이것 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헌금관과 같이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인력입니다. 인력이라고 하는 건 인성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성 인력이라고 하죠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력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다른 사람과 관계가 나쁘면 그 얼마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인력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성이 그래서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이 감성지능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EQ라고 그러죠 이 감성지능을 길러줘야 되는데 감성지능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 그 다음에 자기 동교화하는 능력인데 자기 이해를 하기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야 니 오늘 학교에 갔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엄마하고 그 학교에 있었던 일과를 서로 이야기하는 그 친구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요즘 보니까 외손녀 외손녀가 1학년짜리인데 학교에 가서 내가 지금 큰일 났다고 내 짝이 지금 나를 미워한다고 지금 고민이라 그래서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는 걸 엄마한테 다 이야기해요 그걸 그냥 묻어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잘 듣고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막 화가 났다 분노가 일어났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다 막 상대방과 치고 박고 싸우면 안 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친구에게 너가 이렇게 할 때 내가 기분 나빠라고 자기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나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 감정을 친구에게 표현해야 돼요 실치는 것은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자기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것 이런 것 만족지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자신감 자신감 이 자신감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공하는 경험이 누적될 때 자신감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부모가 많이 좀 칭찬해 주고 학년이 올라갈 수 좀 구체적으로 너가 엄마 이러이러 이런 일을 도와줬으니까 정말 고마워 무조건 착하다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칭찬하게 되면 얘가 그 칭찬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이런 좀 격려를 좀 많이 해주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타인 감정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공감해 주는 능력 다른 친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그러려고 어떻게 하면 아이하고 자주 사귀면서 그 친구가 생일이 있을 때 같이 축하해 주고 또 상을 받을 때 박수 쳐 주고 또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친구하고 이 공감 능력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친구를 자기 집에 좀 초청하기도 하고 또 이 아이가 다른 집에 가기도 하고 이래야 서로 이 대인관계가 어릴 때부터 길러진다 라고 하는 사실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타인의 감정 조절을 어떻게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너 생각하고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고 자 너 생각 이러면 내 생각 이렇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안을 제시해보자 해가지고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쭉 제시해서 그 중에서 골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소위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 보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전부 자기 정하잖아요 오염수 클리어 보내면 안 된다 괜찮다 타협이 없어 타협이 정말 정말 그때 짜증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국회에 가서 뭘 배우겠냐 하는 거죠 국회에 방문해 놓은 아이들이 있는데 마침 그때 여야 의원들이 싸우는 걸 보고 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의 경우에도 이해충돌을 할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문제를 내어놓고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자꾸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인성이 길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요금과 홍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 왜 화를 냅니까 바로 그것은 이 아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닿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가 관리해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80% 이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꾸중을 듣고 체벌을 당하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게 평생 그 분노가 사여가지고 이번에 정유정 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안 키우고 저 할아버지 집에다 데려다 놓고 또 그 아버지가 재혼하고 하니까 너무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근데 그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로 번져나갔지 않습니까 요즘 방송에 보면 금쪽같은 네 새끼라고 하는 아동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잘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것도 사실 케이스 따라 다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걸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부모가 바쁘다고 아이들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크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부모들이 자기가 성장하면서 어떤 입었던 상처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아이들에게 투사를 한다는 거 너무 가난하게 자랐던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아이들 굉장히 이렇게 막 절약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못 견디는 거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싸움에도 그런 거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부부 삶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내가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하면 이 상처를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먼저 치유해야 아이들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절대로 화나게 해서 안 되고 물론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안 되면 안 돼 노 라는 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말씀으로 교훈을 해야 되지만 그런 아이들이 좀 그 감정을 좀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재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좀 경청해서 듣고 건성으로 듣지 말고 듣고 공감해 주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될 때 바로 이런 아이들이 바르게 인성이 잘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사귀기를 잘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친구를 잘 사귀려고 하면 내가 친구가 뭔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다문화 과정이라든지 소외된 친구라든지 학폭 피해자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좀 돕는 용기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를 따돌리면 나도 같이 따돌리지 않으면 여기에 내가 또 따돌림 당할까 싶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범이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과감하게 우리 애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좀 용기 있게 맞서줄 수 있는 그가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인맥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좋죠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좋은 대학 하버드디아 나온 사람은 하버드디아 동문이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버드디아 동문을 다 챙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에게 만약 가해를 가하는 그런 학교폭력을 가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분명하게 싫다고 남의 메시지로 이야기해야 돼 그 친구를 비난하기보다 너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분 나쁘고 짜증나 안 돼 라고 분명히 말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반드시 이야기해라 이야기 안 하다가 아이들이 그걸 골마 터져가지고 나중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부모에게 교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양보하고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사회성도 결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입니다 이 자기관리는 먼저 인사하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정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용모를 좀 단정해야 학교에 그냥 아무거나 출인이 입고 가는 그런 건 아니고 아이들이 단정한 모습으로 갈 때 친구 사이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잘 용모로 관리하고 시간과 건강을 관리하고 또 글로벌 에티켓 앞으로 국제사회에 나가서 어떤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지를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성장할 때 우리가 제일 소홀한 것이 이 성교육 그래서 성교육과 그 다음에 이성교제 혼전순결 결혼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반드시 아이들한테 그 시기에 맞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아랫번에 방송을 보니까 비뇨기과 의사가 중학생들한테 가서 성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아이들 이미 다 알아요 아주 까발리 해놓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네가 책임질 수 없으면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성교제를 하는 부분 그래서 요즘 아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니까 이걸 어떻게 키울지 몰라가지고 400만 원에 팝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이들에게 이런 성교육 이성교제 혼전순결 이런 것들을 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부모 역할인데 신앙생활에 본보기가 돼야 되겠죠 사실 신앙생활에 본보기가 보인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부족한 것 아이들이 솔직히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고 더 잘 배우기 때문에 가급적 내가 좀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하고 가급적 많이 대화 시간을 가지고 그런 감정을 좀 공감해 주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고 가르치는 시간을 바쁘다는 핑계로 그 시간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일주일 내 가도 아이들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잠잘한 아이 얼굴만 보는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아이가 내가 필요할 때 아빠가 어디 있었냐 아니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인지 아느냐 그건 내가 필요 없다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운동회 할 때 왔느냐 학교 체육대회 할 때 아빠가 왔느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정말 아이들하고 이게 시간을 좀 많이 가지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포럼하고 하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우리가 누가 보면 23장 28절에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유명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지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막 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에루살렘성이 망할 것을 내다보고 아이들 그 여인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이 에루살렘성을 완전히 포위해 가지고 함락시켜버렸습니다 110만명이 죽고 아이들을 포함해서 9만 7천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이 유대인들이 2000년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서론에서 밝힌 대로 현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했는지 흑암문화 음라문화 쾌락문화 중동문화 이걸로 자녀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래서 갈라디아 사장 19에 보면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아빠 서울 다시 가면 안 돼 학교에 가니까 놀려고 하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 애기라고 안 끼워준다는 겁니다 1년동안 바지를 붙잡고 아버지 아빠 서울 가자고 야 견뎌야 돼 견뎌야 돼 그런데 이 아이가 견디기는 그냥 그때부터 2학년부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못된 아이들하고 막 놀고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중3 됐을 때 이게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이를 미국에 데려가 가지고 공부식으로 갔는데 미국에 가서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너 여기서부터 기술사 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그 목사님 부탁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 학교에 가 보니까 휴대폰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기 싫다 한국 다시 돌아가겠다 아빠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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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끝내고 이제 어떻게 하나 고민이 돼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빠 가슴이 좀 뜨끈뜨끈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 방에 2층에 올라가서 다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막 아빠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 아이가 막 대굴대굴 부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친구들하고 놀았던 거 잘못 아 뭐 회개기도가 터지더라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아빠 내가 여기 있을 테니 아빠 한국에 돌아가라 그래서 그 아이가 중고등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지금 신학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찬순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들 교회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순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지는 조그만 시골 교회 백령도 안 되는 그 교인들을 자꾸 기도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등을 이렇게 데이고 잠을 잔 적이 잘 없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작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꾸 싸우고 하니까 싸우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안되겠다 40일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하고 산에 가서 이제 금식기도 하는데 이 금식기도 원래 물을 마시고 물을 안 마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17일 만에 돌아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찬순 목사님은 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죽이십니까 너무너무 분노가 있거는데 그때 또 가관인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너가 아버지의 열매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가 되라 죽어도 목사되기 싫은데 근데 어떤 경우를 통해서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사나이의 부목으로 있다가 이 교회를 개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처음에 50명 모였는데 일주일마다 50명씩 하나님 막 붙이시더라 그 여전도사님이 그 옛날 자기 아버지 있던 교회에 계셨는데 자기에게 뭐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 열매만 따먹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기도해 놓은 그 기도 엄마가 기도해 놓은 그 기도 때문에 이 교회가 막 부흥되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정말 부모님이 기도한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찬수 목사님 말씀은 그 기도가 이자를 쳐서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 교회 역할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가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이 부모와 교사가 또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오력 충만한 아이로 키워낼 것인가 우리 후대가 오직 하나님께 영향 돌린 그 성공적인 인생 작품을 남기고 이산칠 세계보구마 그 보구망대와 파수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약 전달자로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오력을 충만하게 갖춘 우리 후대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보금망대가 되어서 정말 무너져가는 이 세대의 세상을 이 세상을 보금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이산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길러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후대들이 정말 주 안에서 이 오력 충만한 아이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 성령 충만한 오력이 충만한 후대를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랩런트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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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